트라이 트라이 오토스틸 말고 뭐지? 기계장갑 50억에 잡내전이 있네 명장의 그룹 트라이 15번에 사먹이 세줄짜리 위에도 세줄맞춰줬어 아...아...깔끔하니 좋은데? 아 진짜 아깝다 와 차졸 7% 떴으면 11% 온대 깔끔하니 보기에 좋은데 세졸 옵션이 뭐야 저게 퍼센트 끌고 이런데 쌍크 댐 나오면 어떡하냐 아 또 세졸 인데 깔끔하니 보기 좋은데 상위를 좀 깔끔하니 넘어 보기 좋은데 아 이제 대충 나오면 그만둘러 아 이거 너무 비싸네 야 이제 아무것도 안줄거 같은데 느낌이 새하다 이게 갑자기 이게 뭐라고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쏟았지 이게 뭐라고 돈을 이렇게 더 많이 쏟았지 돈 쏟아붓고 아무것도 못 얻는데 그런거 아닌지 모르겠고 무섭게 깔끔하니 좋았을때 그만했었어야 됐나 당신이 저의 주인님이시군요 어 나 온 줄 알았어요 진짜 나 온 줄 알았어 세졸을 유로 옵션하는 진짜 나 온 줄 알았어 아 6프로 1프로 아 느낌이 새하다 갑자기 아니 이제 없는데 명큐가 3프로 아 서술 3프로는 좀 너무하네 와 갑자기 안나와 거짓말처럼 다 썼다 어 안나온다 이제 돈 다 썼다 다 썼어 4개면 될 것 같은데 아 9%였는데 7% 쓸 수는 없잖아요 패배 아 돈만 다 썼네 안되겠다 이런 돈 메꿔야겠어 이런 돈 메꿔야겠다 오늘받은 데일리 큐브 아 오늘 이런 돈 다음에 껐구마 어허 이거 얼마짜리인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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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억짜리야 그래 어허 어허 30억 써봐 불쾌하는 밖에 없어 하나만 더 할까 남은거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허 으 어허 으 으 펜던트 말 반지 아 으 반진 좀 애매한거 으 음.. 텐덤트 하자 그냥 비슷하네 또 나오는거 아니야 설마? 또 나오면 어떡하냐? 와 설마 또 나오면 어떡하냐? 와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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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온줄 알았네 이거는 안팔리나요? 아 이게 인트 24%인데 애매한가 24% 짜리는 35% 올림 팔리나? 매에게 18% 30% 아 매에게 20% 30% 매에게 30% 아 아예금 팔린 기록이 없네 애매하네 욕심내지 말고 35 그냥 보도록 하지 오케이 에이브 킬 나이스 샷 와 HP 회복률 40%나 보이네 어우 좋고 좋고 일단 킵